안녕하세요. 먹티 검증 전문가 베가스입니다. 먹티 검증을 진행하며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 빅센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8일에 도메인 세성이 된 신규 사이트로 확인되고 있으며 서브 IP는 104, 21, 55, 66으로 확인됩니다. 1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먹티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과거 정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맥스벳, 오성카지노 등 다수의 먹티에 적 있는 업체와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약 100만원 미만의 소액도 먹티하고 있다는 제보가 발견되어 빅센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업체는 먹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용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증거 자료를 꼭 저장해 두시고 과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먹티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백악점컨 검색하신 뒤 다양한 최신 먹티 검증 정보들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신 분들은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이트 이름 또는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티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티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